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지려면 그리고 또 생활행편이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려면 사고 파는 일 그러니까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제정책의 기본은 복잡한 수십 등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거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초점을 두게 되면 정부가 아주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고 거래를 어떻게 우리가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사회는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요가 있는 곳에는 공급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각을 좀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보통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크게 어떤 사람의 사고방식을 확장지향형 사고방식을 하나를 꼽을 수 있고 다른 경우는 항상 축소지향형 사고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확장지향형 사고방식은 성장지향형 사고방식으로 볼 수 있고 축소지향형 사고방식은 항상 분배지향형 사고방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을 어떻게 나누어 먹을 것인가 일종의 제로섬 사고방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축소지향형 사고방식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성장지향형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그 사회가 대단히 역동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회의 그런 집권세력이 항상 제로섬 축소지향형 어떻게 하면 있는 것을 나누어 먹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가격 안정화 문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택지공급을 활성화시키고 기존의 주택이나 건물들을 고밀도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바로 확장지향형 사고방식인 거죠 그러나 지금 한국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이 집 한 채 외에는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정책을 베고 있습니다 이런 다주택 소유자 때려잡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야말로 아주 제가 볼 때는 586 정치인들 운동권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축소지향형 사고방식이 정책화된 전형적인 그런 사례인 겁니다 제로섬 사고방식이 그대로 지향된 겁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곳곳에서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저는 공병호TV를 통해서 여자차례 보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보도했느냐 현 정부를 까기 위해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아주 촘촘일수록 연결된 망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효과만 보고 정책을 밀어붙이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망가지게 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많은 그런 종부시의 부작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왔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 전원주택 시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도한 기사를 보면서 제 머리는 바보들의 행진, 멍청이들의 행진, 좌파 멍청이들이 멍텅구리들의 행진이라는 그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586 운동권 출신들, 넓게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생각이 좀 좁고 비난합니다 그 점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가난한 겁니다 제가 굳게 믿고 있는 신념이라는 것이 생각이 가난하면 삶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생각이 부유해야 삶도 부유해지고 사회도 역종도로 바뀌고 더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586 운동권 출신들, 넓게는 더불어민주당의 고위인사들의 생각은 너무나 좁고 가난하고 비난한 겁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주 그 얼굴을 볼 때 무슨 간상을 보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비난한가, 가난하게 보이는가 그런 생각을 자주 압니다 아마도 축소지향형 사고방식이나 제로섬 사고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이 얼굴에도 그래도 드러나는 것이죠 제로섬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모든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파이를 나누어 먹는 데 익숙한 사고를 뜻하는 겁니다 불은 크게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파들이 갖고 있는 항상 생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것을 갖고 나눠 먹을 것인지 키울 생각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고방식이 얼굴 모습이나 행동거지나 발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가난하면 삶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예유가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의 다차, 그러니까 러시아의 간이별장이나 텃밭 흔히 이야기할 때 텃밭이 딸린 러시아의 주말농장을 우리가 다차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다차처럼 도심지에도 주거지를 갖고 있지만 도시 외곽에 또 다른 휴식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발신해 왔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러시아 도시인 가운데 70%가 다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개 도심지에서 100km에서 200km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국토가 결코 좁지 않습니다 우리 국토는 그렇게 좁지 않고 산자가 많기 때문에 도심지 외부를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은 나라인 거죠 단 전제조건은 걸림돌은 확장적 사고방식을 갖기만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게 모두 다 국민경제 입장에서는 주택 소유를 촉진할 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더 많이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인 겁니다 이렇게 사고방식을 좀 확장지향형 사고방식으로 무장하면 성장지향형 사고방식으로 무장하게 되면 한 사람이 주택 하나만 가져라 이런 정말 바보 멍청잇 같은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우매한 짓거리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종부시의 폭탄이 전원주택시장을 거의 파괴 순위로 내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2월 21일 날 조선일보의 최상현 기자가 전하는 양도세, 종부세, 충격에 쏘갈런 전원주택업체 수요조합할 길이 뚝 끊기라는 기사는 우매한 정책, 나쁜 정책, 바보 같은 정책이 어떻게 특정 시장을 완전히 파괴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아주 생생하게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전원주택시장은 점점 분양이 어려워지고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인 세컨하우스를 매입해서 이두책다가 되었을 때 있는 세금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경기 가평군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이렇게 문제의 심각성을 지지합니다 종부시의 고지서가 날아온 지난달부터 전원주택을 처분하는 소유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관심이 있던 고객들도 매매 대신에 전세나 월세를 알아봐 달라고 말을 바꾸면서 수요가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나라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 문정부는 거래를 죽이는 것이 주특기입니다 문정부가 잘하는 것은 모든 거래를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다음에 또 좌파정권이 등장하게 되면 똑같은 짓을 할 겁니다 선의에 의해서 정책을 펴더라도 좌파정책의 특징이 거래를 격감시키는 겁니다 계속 소식이 전해집니다 경기 양평문에서 누적 1만 3천명 규모의 전원주택 사업을 시행했다는 B씨도 이렇게 우려합니다 전원주택을 문의하는 분들의 70%가량은 도심지에 본인 소유의 집이 이미 있고 두 번째 집 세컨하우스 용도로 찾으시는 분들입니다 단지를 마음에 들었다가도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서 놀라서 그만두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양도세는 전원주택 자체보다도 기존 주택에 중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내야 될 양도세가 전원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아주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전원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되고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최대 12억 원이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전원주택을 갖게 되면 세금 부담이 눈덩어리처럼 커지게 됩니다 종부시의 경우 1주택자에 한해서 최대 11억 원 기본공제 6억 원 더하기 추가공제 5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원주택을 매입한 2주택자는 추가공제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종부시의 폭탄이라는 정책이 전원주택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를 불면 열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옛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좌파 진영의 장기 집권 가능성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좌파 정책들이 대세를 이루고 판을 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책은 전원주택 시장을 파괴하고 임대주택 시장을 파괴하고 전세 시장을 파괴하고 아르바이트 시장을 파괴하고 자영업 시장을 파괴하고 정규직 자리를 파괴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특정 정파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날 경제학을 공부하고 수십 년 동안 사회 현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온 소위 전문가로서 갖게 되는 것은 좌파 정책이 모든 시장을 다 피피하고 다 망가뜨리게 될 것이다 이런 시장들의 파괴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나라 전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근현대사에서 좌파 정책 좌익들이 권력을 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한 사회를 몰락과 폐망으로 몰았는지는 너무나 명확한 역사적 경험적 사실들입니다 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의해서 교체될 가능성이 낮아졌거나 없어졌을 때 좌파 정책의 무모함과 무지막지함은 극단적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편에 서야 내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어느 후보가 내 고향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진영 쪽에 줄을 대야 되는지만 골모라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볼 때면 저는 정말 정중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생각도 해야 되지만 자식들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무너지게 되면 일어서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분들이 불공정과 불법의 항의를 해서 그리에 나서서 항의하는 이유입니다 그분들은 바닥에서 일어섰기 때문에 나라가 한 번 무너지고 나면 사회가 무너지고 나면 일어서는 것이 경험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들 세대를 비하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꼭 겪어보고 나서야 알아야 되겠습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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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